4 으 으 뭐가 제일 불편하셔서 오셨죠? 음식을 씹을 때 소리가 왼쪽에서 나고요 이제 씹을 때 좀 많이 아프고 왼쪽 통만? 얼마나 됐죠? 세대쪽으로 오셨습니다 입을 맥시멍 벌렸다가 물었다가 벌렸다가 물었다가 물었다가 다섯 번 했다 고개를 좌로 세 번 크게 돌리고 무릎에 세 번 크게 돌려 이러면 이제 3,4,5,6,7번 목표가 제자리로 올라오면 측근운동 좌로 세 번, 무릎에 세 번 앞뒤로 세 번, 전후 무릎 슈퍼내던 세 번 슈퍼내던 세 번 100점 만점이라면 몇 점으로 좋아졌어? 90점 90점 이상? 응 10점 1점 10점 30점 20점 20점 21점 감사합니다.